청소 시간이군요. 제게 맡겨주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군요. 당신 뒤쪽에... 아니... 아닙니다. 정리가 필요하겠군요. 휴식이 부족했군요. 계획을 수정해야겠습니다. 도련님을 찾아야 하는데... 데브 시스터즈... 와!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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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제 얘기를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맡기실 일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시죠?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나요? 들려드릴 만큼 대단한 이야기는 알지 못해요. 일이 많다고 힘들진 않지만... 일이 적어서 나쁠 건 없죠. 방금 속삭인 게 당신인가요? 도련님은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모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도 하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도련님은 도망치기에 귀재이시죠.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만족해요. 도련님의 모험심은 가끔은 과할 때가 있어요. 곧 집에 가실 시간입니다. 제가 바르다 드리겠습니다. 제때 오셨군요. 좋아하시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맡기실 일이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이건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감사해요. 마침 이게 필요했습니다. 엉망이로군요. 쿠키런 킹덤. 칭찬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뭔가 맡기실 일이 있습니까? 양초를 갈아야겠군요.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뭐든 맡겨주세요.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양이 조금 많네요. 도와주시겠어요? 할 일이 많군요. 빨리 끝내야겠어요. 이쪽에서 도련님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도련님은 어쩌다 이런 곳까지 오신거지. 달리기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실 시간입니다. 떼를 써도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처리하죠. 이게 보이시나요? 또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항상 품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저는 충분히 쉬었습니다. 떨어진 인형을 본다면 말씀해주세요.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업무 중입니다. 새로운 일인가요? 도련님을 보시면 말씀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련님은 또 어딜 가신 거지? 맡은 일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일할 시간이로군요.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금 우는 소리 못 들으셨나요? 청소는 구석구석 깨끗이 해야 합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신가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휴식은 충분히 취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제가 함께 가죠. 무슨 일이든 해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실 시간입니다. 한시름 놓았군요. sıhh 감사합니다.